5세트 출발 알레라 알레라 블록아웃 1대1 독점 박정화 오지영이 맞습니다 비워주고 알레라 득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2만원 강한 힘으로 뚫어냈습니다 점수는 7대7입니다 펀성이 가운데에 점터스 아! 파슬리 킵으로 연속 불킥 알레라 완벽하게 이바나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블록킹이었습니다 12대10 밑에서 봤습니다 올라옵니다 박정화 블록킹 11대11 알레라 56득점 개인 한경기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웁니다 알레라 딜이 성공 반대편 박정화 점수는 14대12 오늘의 매치포인트 박정화의 서브 박정화의 서브 커버가 됩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박정화의 면중에서 밀어넣기 박정화 한송이가 경기를 끝납니다 KGC 인상봉사가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KGC 인상봉사가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로봉사도 오늘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오늘 정말 명승부였고요 그렇죠 K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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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C